그 친구가 나랑 술을 더 먹고 싶은가봐요 근데 어제 많이 얻어먹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정의 가게에 술을 제가 팔아주려고 합니다 일찍 가면 나 연어 좋아하니까 연어 달라고 그러고 10분 뒤에 만나려고 했어요 샤워하고 데이그 호치민아이 안갈 생각도 있어요 굉장히 덥대요 이것보다 더 더우면 돌아버려요 일단 씻고 다시 정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그럼에도 불닭하는 마음에 들어요 그니까요 네 뭐 뭐 아니에요 네 까까 네 너가 마신다 그냥 마신다 네 한국어 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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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소주 일본어 레스토랑? 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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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다 첫 번째 세곤 호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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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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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잠시만요 자, 한 번에 드시나요? 한 번에 드시나요? 한 번에 드시나요? 영어 하는거죠? 약간 저는 한국어 많이 말해요 엄청나게 말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그런 거 아니죠? 가정집 2층으로 정신 초대받았어요 나도 아이고 유한 웨이트 진짜 갑니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1층은 일식집, 횟집 이제 2층 갑니다 2층 가는데 진짜 내가 먹으라고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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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들이야 어제 애기 한참 나눴는데 부인이랑은 이별을 한 것 같아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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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는거 뭐써 크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응 이거 키우는 풀이 아니에요 식재료에요 내 입에 먹였어 방금 고수야 지금 밖에 내 입에 먹였어 고수야 이게 고수구나 이게 고수나무야 이거 다 식장에서 사용하는 식재료야 흥분하면 안돼 좋은 말을 들어야 돼 아무리 그래도 평정식을 찾아야 돼 잠깐만 대박이야 이거 욕하면 안돼 욕 날뻔해 오늘 끝났다 야 진짜 야 저기 근데 focus 아 Time dov 아 여위이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나 지금 다 먹었다 너무 쁘익해 너구나 꼬방 꺼내려 쟤 안 돼 그냥 해 나도 술 먹고 너 그게 뭐 그래? 그러고? 나는 다 먹었는데 조금 남겼어 베트남 트래디셔널 알콜 아아 식물로 담궈대 이해했어 자기 이 옥상 텃밭에 있는 식물로 담근 소질해 어머나 아 놀랬어 미역해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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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놀랬어 칩칩 마오 마오 아 아 집사 네 한국어학생들 외국어학생들 한국어학생들 한국어학생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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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joe! 이거 미! 아 네! 제발 물을 한 번 더 없으면 물을 여기요 알겠습니까? 여기요 여기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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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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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우와 너무 얼굴에 잊지 고기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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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거 카메라를 닦아야 되나? 여러분? 닦아야 되나? 좀 막았나? 내가 물어 있어. 물어도 깔끔하게, 내가 왜 와줄나? 이거 좀 양해해 주십시오. 그럴 수 있죠. 아니 뭐 준비가 안 돼가지고 갑자기 수분 깔고 올라오라고 그러는데 내가 뭐 어떻게 해? 제가 뭐 먹을 수 있죠. 우리가 마치고스토리가 안 좋아져요. 마치고스토리가 안 좋아져요. 마치고스토리가 안 좋아져요. 내 입에 안 좋아져요. 그럼 먹기 좋아져요. 마치고스토리. 내 입에 안 좋아져요. 나는 어디서 Rajoy 사 forecast. 무엇을брос하는가? 나는 어디서ley 사 Strauss 안 좋아져요? 벳 государ Westminster 거론이 넌 카카오 부끄 엄마는 아, 너, 너네네 découvrir 주문해야 주문을 하기에 매끄대로 노동술을 드리밀는데 말해서 나의 인터넷 웨이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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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ㅋ 이거 82주 왜? 이건 내 cage 아 네도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아..아.. 이 월에 타임 근데.. 우리.. 그곳에 가야 돼 왜냐면.. 아주 좋은 행복한 가족들 나도! 아니..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월요일부터 당신 집에서 살겠습니다 뭐? 하하..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가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내가 당신 딸에게 선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나의 돈을 받지 않겠다면 저는 이렇게라도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아무튼 이거는.. 네.. 돈이 없지 아니.. 아마.. 아주 좋은 나는 좋은 추억과 좋은 사람들과의 인연을 만들고 싶습니다 예! 거짓말하지 않는 영상 그리고 나의 기억 모든 것을 이 카메라는 기억합니다 청소도 내가 합니다 빨래도 내가 합니다 내 아버지 내 뱉 정 정 정 왓이 왓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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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날개질렛어 이게 뭔지 모르겠어 이윤 가뭄지야 남 뭐가 있나봐 나 잘 모르겠는데 그 맛있어 그러면 다 술까지 많고 수송가 같은 거 아니야? 음 층이 다르다 층이 다르다 와 이거 대화가 하던데 영어 뭐 필요해? 대화가 하던데 층이 다르니까 층이 다르다 이거야 됐다 월요일부터는 네 잘 되었습니다 정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수를 잘 못하십니다 저는 알incoln 물이 흥 일단 뭐 그렇게 돼 숙제를 할 수 있는데 그 내일 다시 와서 이게 빨리 해볼 수 없어요 아 네 아 네 이게 되네 나한테 나한테 나 역시 내 친구에게 내 집에 열쇠를 줘버렸다 마이 하우스키 고